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20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더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미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에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천 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정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테를 닫으셨습니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초지 분쟁으로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서로 갈라지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헤브론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20여 년 동안 헤브론 지역에서 사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지중해와 사해의 중간에 있는 내계부 지역의 그날로 아브라함이 이동하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20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에서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이 20여 년 전에 지었던 동일한 죄, 동일한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 후반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애굽으로 가서 애굽왕 바로 앞에서 그가 사라를 누이라 속이는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내면 안에는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미 사라의 나이가 90세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베멜렉이 사라를 취하라고 하기에는 그녀의 나이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적절한 것은 당시 왕들이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온 큰 무리들을 받아들일 때 그 중에 여자를 취하여서 그들이 화친을 맺고 그로 인하여서 더 이상 어떤 위협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막으려고 했다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아마 아베멜렉이 사라를 취하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잘못한 사람은 거짓말한 것은 아브라함인데 정작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베멜렉이라는 것입니다. 아베멜렉도 이를 억울해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4절에 아베멜렉이 그 여인이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자기 딴에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하였는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베멜렉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더 의아한 것은 하나님도 아베멜렉의 이 억울함을 아셨으니 6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하나님도 아베멜렉이 사라를 체한 것이 특별하게 악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일반적인 일이었고 또한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베멜렉의 집에 저주를 내리고 집안 모두의 태의 문을 닫게 하신 것 왜 하나님은 아베멜렉의 이런 저주를 내리셨을까 또 동시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거짓과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는 어떤 책망도 하시지 않으실까 이것이 우리에게 참 의아함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유를 알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이해할 수 없고 참 난해한 부분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우리로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고 또 따져봐도 도저히 알 수 없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될 때 그것은 그때는 더 이상 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 의의가 되고 내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끌어주셨는데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짓함으로 이렇게 죄를 범하는 아브라함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자격 없어 보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사람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달랐던 것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이미 아셨고 또 그 연약함까지도 이미 품으셨습니다. 그가 온전하여서 그를 택하신 것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언약 백성으로 사무시고 그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품으시고 사랑하신 것 그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을 향해서 끝까지 그를 품으시고 용납하심으로 나아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은혜, 자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명되어질 때 나는 사랑받을만하고 나는 용서받을만하고 나는 인정받을만하다 라고 무엇인가 설명이 되어질 때 이것은 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의의이고 내 공로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의 피로 맺어진 언약 때문에 나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이 이런 은혜를 누리나 어떻게 저 사람이 이런 사랑을 누리나 도저히 용납할 수 없지만 그저 나는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고 계신가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자격 없고 이렇게 아무런 가능성 없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이 조상인가 이렇게 실망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정지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우리는 어느새 은혜의 본질을 늦추고 있고 은혜의 눈에서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면 그 큰 사랑이 그 큰 사랑을 누리고 있는 나의 내가 보여진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은혜의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아브라함이지 내가 아브라함처럼 어떠한 소망도 어떤 가능성도 없는 사람인데 여전히 나의 주님이 사랑하시지 그 사랑을 내가 지금도 받고 있지 자녀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데에도 거짓말하는 때가 있고 이기적이고 또 형제들 가운데 정말 좀 악한 마음과 생각으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뜻대로 따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볼 때마다 제 마음가운데 드는 생각은 아이들을 향해서 실망하거나 안타까워 실망하거나 또 그들에게 어떤 비난하는 마음이 아니라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엄마는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해 줄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아빠 엄마한테 솔직하게 얘기만 해줘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심입니다. 아이들이 잘못하는 거 보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지를 그 아이들이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가 저 아이들처럼 거짓으로 말할 때도 있고 똑같은 죄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었고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눈에 뻔히 보이는 악한 것을 행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부모님의 용서와 상을 받아왔고 또 하나님이 그런 자비하신 것과 사랑 가운데 내가 있었음을 그 아이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이렇지. 그때마다 하나님의 아이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산송하는 시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역사가 열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함과 연약함을 볼 때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바라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 안에 여전히 나의 보기에 나의 주변의 이웃들과 내 사랑하는 형제들 가운데 내가 보기에 참 답답하고 참 연약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의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랬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선 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내가 저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세우셔서 여전히 연약하지만 지금의 나로 세우신 것처럼 연약하고 보충한 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은혜 가운데 덮으셔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게 되는 저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에 아비멜렉이 변명하였을 때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7절 말씀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선지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상황적으로 적절치 않는 상황입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에게 거짓말하여서 그 거짓말한 아브라함 때문에 자신이 억울하게 이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참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 사람은 나의 선지자다. 아브라함이 너를 향해서 기도해 주어야만 너의 저주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고 참 놀라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비난받아야 될 사람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용서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선지자라는 놀라운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이름을 허락해 주실 뿐 아니라 묶인 자, 저주받은 자를 풀어주는 권세까지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집에 운명을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세상을 그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과 은혜가 흘려가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그의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집안이 회복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부터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셨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축복하는 것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땅도 소유하지 않았고 강한 군대를 가진 것도 아니고 많은 재물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의 묶임을 풀어지는 놀라운 복의 근원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분이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세상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은 자의 부위가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심과 일하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정말 그리스완에 있는 교회, 그리스완에 있는 성도는 이 땅의 소망이고 이 땅의 복의 근원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이 땅의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유한복음에서 예수님은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뿐 아니라 강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메마른 땅을 적시시고 풍성하게 메마른 영혼들의 목을 축이시고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게 하실 거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성도와 교회를 향한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교회는 소망없어 보이는 현실이지만 이 땅에서 여전히 교회와 성도를 붙잡고 유일한 소망이요 이 땅의 유일한 생명의 통로로 삼으신 그 주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동아리에서 여름방학에 철원으로 전도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전도를 다니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 그런 초청잔치를 벌이는 전도여행이었습니다. 2박 3일간의 전도여행을 하는데 제 안에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또 준비에 대한 공연을 사람들 앞에 하는 것이 제 내성적인 성향으로 전혀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이냐 하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고 또 그 현장으로 나아가려는 그 순간까지도 제게 너무나 주저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떠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나의 통로다라는 마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만나는 사람에게 기도를 해주나 그 당시만 해도 내 기도도 정확히 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나의 기도가 아니라 처음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힘이 그런 자격이 내 안에 없음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나의 통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 두려워함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그 전도 여행 2박 3일 동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로 부족하지만 쓰임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의 이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성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의 소망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정으로 파송받은 성교사이며 직장으로 보낸받은 성교사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갈 때 우리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이 땅의 소망으로 이 땅의 성교사로 부르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행하여 주실 것이고 묶인 자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이고 그저 우리는 순종만 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되 내 존재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할 수 있을 것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은 통일하게 22여 년 전에 지었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변함없이 죄를 저지렀지만 또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악함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건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제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마음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더 이상 용납하지 이해하셨고 하나님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러하고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누렸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하나님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비와 극률하심이 얼마나 크고 넓고 넓은지를 매 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매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괜찮다 말씀하시는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극률하심을 매 순간 경험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다른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오히려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지를 내가 누리는 사랑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실 주님을 조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용납하고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이었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여전히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또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그 놀란 하나님의 일하심에 바라보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비멜에게 저주를 끊어내게 하셨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능력과 은혜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요 복의 통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치유되고 하나님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망인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먹으르고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요 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격 없음을 바라보는 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녀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교사라 하나님의 백성의 복의 통로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를 바라보는 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능력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강하신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하게 되고 열방인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묶여있는 자 억압받는 자가 치유되고 회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주님의 온전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 같은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대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게 원합니다. 연약하며 무너질 때마다 그 주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건 아니라 강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소망으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이 땅의 교회가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행하는 그런 능력 대신 하나님 의회에 통로가 수 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